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무한 머스킷병 머스킷병댕입니다 자 일단은 자이언트와 함께 같이 가는 머스킷병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머스킷병을 사실 제가 이거를 안하려고 했던게 정상회담이라고 요겔라랑 같이 했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랭크게임에서 또 보고싶어 하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싶어하는게 세가지에요 두가지인데 거기서 제가 지금 다른걸 하고있는거죠 첫번째는 뭘 보고싶냐면 그냥 많이 나오는거 아예 얘는 두번째는 정상회담 vs 세번째가 랭크게임에서 하는건데 이거를 제가 적절히 조합을 해서 7월부터는 적절히 조합을 하고요 일단 그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일단 하고있는거니까 제가 최대한재미있게 첫번째가 랭크게임에서 다진 질모 다진질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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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굉장히 특이한게 임페론은요 잘 안쓰거든요 자이언트를 피드로 자이언트를 이렇게 막히긴 할건데 자 봅시다 아 미니언 퍼머리다 아 아 감전에 있는 굉장히 쉽게 웹퀴즈가 굉장히 좋아요. 웹퀴즈가 굉장히 잘한다. 웹퀴즈가 그냥, 오버타임을 잘한다. 오버타임을 잘한다. 웹퀴즈가 또 당황하네. 아, 괜찮다. 웹퀴즈가 그냥 쪼거리가 안전줄어. 웹퀴즈가 그냥 쪼거리가 안전줄 알았네. 웹퀴즈가 그냥 쪼거리가 안전줄 알아라. 자 이제 가야됩니다 먼저 가요 전이 굽니다 아니지 피엄포벌이 흘러지지 않아요 얼벅히게 화사야 아 이틀인데 다 부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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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불찌름이네 보니깐 없어 감전? 없어보이는데네 없는데 없죠 바람이 빛나면 되지 타이밍 이것이 바로 타이밍이다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된다면 오버타임 가장 오버한건 로얄자이언트니까 조금만 앞에서 봅시다 그쵸 로얄자이언트 아까 막을거 없었어요 시간은 5초 304초 지금 간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어요 공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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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그 무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모이고 있는데 상대가 막 골렘 이런거 아니면 솔직히 무한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상대가 엘릭서를 했기 때문에 저쪽 따라가주죠 와우 더 와우 보여줄까? 친구야? 와우 자이언트 좋습니다 상대는 뒤쪽에서부터 자이언트를 뽑았는데 월버 뽑았고요 미리 좀 딜 주려고 버스킷 뺏고 뱀퍼 놓고 뱀퍼 뱀 미드 파트 상대는 상대에서 무한이 없죠 부술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에이 나이스 유도 걸렸지 머킷병 바로 척 써야되면 다 프린세스에 사살이 빠져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여기서 사살이 빠져야되는데 근데 난리 났죠 이런 오버타임 된거 난리 난다 흠흠 일단 타벡 봐방 자 카메라아 자 무한! 버스킷뼈 빠밤빵 빠밤 빠밤 아 끝나지 않았다 이기는 지금 몇 총선이야? 빠밤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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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8통사 생불했네요 묻지 않았으면 거의 10통사인데 자식아 이게 바로 어? 랭크게임에서의 무한이야 좋습니다 일단 서브탱으로 내게 얼법정도 있네요 랭크게임 자 이거는 파살을 좀 하나 빼봅시다 지금 3-3입니까 이거는 파운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많이 아파요 조졌는데 대신 상대 마귀가 없거든요 대신 상대 마귀가 없거든요 내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 아 옆에가 있네 아 아 50%가 있었네 아 방어라서 별로 안맞았을때 이거 이기려면 상대가 지금 공격하는 거 역으로 받아 쳐야 되는데 삼총사로 우주마아아 아아 근데 상대가 막을 때 어딨어요 이거 뒤에서부터 가면은 괜찮다는 소리거든요 예이 여기 적립하고 그래 성대 상대 많이 봤는데 내 입이 없네 내 입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맨 약간 왕딱이 신기하다 뻥뻥뻥 뻥뻥뻥 꽝 꽝 꽝 꽝 똑같은 패턴 해도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무한머스킷병댁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머스킷병을 최대한 좀 모아가지고 가야되는데 상대가 좀 짤짤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모을 순 없었고 그래도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무한머스킷병이 완료가 되었구요 뒤에 보너스영상과 엔딩크레딧 여러분 만나보시죠 플래시로얄의 똘젯 엔젤 유튜브 왼쪽 오른쪽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엔젤 유튜브의 가족이 됩니다 엔젤 유튜브는 가족이 될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구독 클릭해주세요 nations 肴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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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